자,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인사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걷어맞는 쥐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네요. 네. 오늘 뭘 해볼 거냐면 1대1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다이너 1대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자, 현재 디스코드 마이크를 끈 상태고 제가 모티스를, 다이너를 하자고 하면 모티스를 할 거를 예상해서 또 쉐일이를 들겠죠? 그러면은 전 쉐일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번에 픽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한 번 픽 골라볼까요? 다이너 가봅시다. 뭐야, 진짜 다이너 들었네? 제가 1 거 알기 때문에 아니, 나는 너무 내가 모티스를 들 거를 예상해서 쉐일이를 들고 나는 그 쉐일이를 카운터 킬 안 제로를 꺼냈거든? 괜찮아, 이 그림도 나를 못 껴. 다이너 점프야? 너 확인해봐. 어떻게 확인했어야지. 털 맞아서 확인하라. 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구경하려 했는데? 이마. 네? 반칙이지. 반죽이 나온 날짜. 반칙이지. 나도 다이너 점프 있어. 거리가 좀 많이 이상하긴 하지. 하이. 하이. 오. members, 이게 좀 멍청하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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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라이너 점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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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맞으니까 어때요. 리턴지인데? 헐. 헐. 아이고, 야 왜 데미지더라, 아이고. 장판이에요, 장판. 죽일까요, 갈까요? 어, 어, 뭐? 내 허락을 채우고 해오기요. 저것도 데미지가 달아? 참고로 안젤로 가젯에 데미지 있습니다. 다행히 마칠 걸 하이퍼까지 들어보셨어요? 그건 알지. 오오.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최근에 잡으셨네요. 물론 하이퍼 차신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푹. 이렇게 해주고. 멜트리 하셨으니까. 나공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다이너 들게요. 진짜 다이너전을 갑시다. 여기 양심적으로 진짜 다이너전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김멜켓 순수한테 이번에 오픈했어야지. 아니, 제가 아이김멜켓다 어차피. 아까 그거 들고도 호출 따위는 거 보면 그 실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베그로 다섯 셋 실력. 현재도 베그 하시나요? 됩니다. 오케이. 다섯. 이게 쉘이죠? 이게 쉘이죠? 이게 쉘이죠?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 이러면 너무 미안하잖아. 호호호호호옵. 회복해, 회복해야지, 회복, 회복, 회복. 야, 내가 미안하다. 진짜 당일 할게, 다음번에. 야, 미안하다. 진짜 이렇게 순순히 다 해낼 줄 줄 몰랐어. 흠. 지금 멘트, 멘트, 멘트. 멘트, 멘트.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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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이제, 다이너 포차지 세워면 이길 수도 있어. 오오오. 하이퍼차지! 하이퍼차지! 마무리. 하이퍼차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다이너 할게 진짜로 자 이번에 한번 진짜 다이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럴 줄 알았어 헬로 준비할 결단 게임 나간다고? 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루티 싸이퍼사지가 사기여서 아니 벨먹고 도망쳐봐 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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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호시하고 에모가 일 안 했다. 큰일 났다. 야! 니마. 아 깜짝아. 부항 다니면 이길만 했는데. 아 방금 식겁했다. 쉐이 들고 줘가지고. 노란 생기겠는데 이 정도면? 아 저 궁 티네. 뭘 할 수 없네. 괜찮아 너 이제 하이퍼사시 있잖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쓰는 건데. 나 얘넨 몰라. 아 그러네. 디스파자 모르겠구나. 그냥 썼겠구나. 그냥 썼겠구나. 나 이번엔 이건 못 썼다고 얘넨. 아 근데 이번엔 진짜 다이너 할게. 너무 내가 야각서. 이거 부양 내내 다이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성랑하니까. 진짜 다이너 할게. 오케이. 다이너 하시죠 이번엔. 맥스는 왜 나온 거죠? 빨간색이면 다이너 아니야? 예. 색깔 비슷해 색깔. 혹시 빨간색을 지지하시는 그런 발언이군요. 아닌가요. 방금 정치 관련 얘기는 주영님의 개인적인 견행이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게이밍사 쪽은 문제 아닌가. 그러면 혹시 주영님을 때렸을 때 피가 나온다면 몸은 이쪽을 지지한다는 건가요? 빨간색이니까. 전주는 아닌데. 제 몸이 그렇다면 못 볼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아 몸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일단 몸은. 그쵸. 님아 그럼 존스레게 묻은 사람이 빨간색이 나오잖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가면 이제 날아갈까. 가잇! 아 왜 가잇이 가잇 울렸는데. 이기는 미나. 가잇? 가잇? 예측이죠? 아 까비. 앞으로 가잇 쓸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맥스도 은근 다이너 카운터여가지고 빨아가지고. 아 죽었다. 아 잠깐만.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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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세요. 아 네모걸 그려야 되는데. 네. 아예. 가고 있어요. 쏘지 말아 보세요 한번. 네.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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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